유지연 유지연님 아 네 으 으 으 으 으 으 이 너무 고마워서 어쩌죠 남겨먹은 척 할 거 없어요. 이거 그냥 이딴 거 챙긴 거니까. 어디 가는데요? 잡지 사러 가는 거면 같이 가요. 뭐예요? 아무것도 아니에요. 뭐예요? 제주도권 사야 되는 거 맞고. 선택한 거요. 아, 뭐.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?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나팔관 검사요? 지난번 호르몬 검사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으니 나팔관 자궁 조용술로 나팔관이 막혔는지 자궁에 유착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은데요. 그걸 꼭 해야 하나요? 기혼이시네요. 혹시 임신 중절 한 적 있으세요? 왜 그러시는데요? 왜 그러시는데요? 아, 아... 아, 아... 아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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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기요금이 2만 원이나 더 나왔잖아 이 정도 더 나왔으면 당연히 체크를 했어야지 살림 직접 하세요 능력 부족이라서 그만 사표 쓰겠다고요 아까 네가 한 말 그거 뻥이지? 돌싱인지 돌덩인지 뭐 그 말이야 진짜? 네? 6개월 만이고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그저께 우리가 잘 가던 포장마차 둘이 술 마실 정도면 뭐가 있는 거지? 있긴 뭐가 있어? 그런데 그 여자하고 그렇게 웃니? 질린다 정말 피하고 싶은 건 아니고? 네 맘대로 생각해 너랑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난 정말 난 정말 난 정말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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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